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3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이 뉴스를 어제 밤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고 어제 굉장히 걱정스럽게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고, 형님 역시 파월 아이고, 파월 형님 땡큐 제로금리 제로파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장이 조금 이렇게 강건하지는 못하구나 불안불안하구나 제가 김프로가 한 3년 만에 땡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파월 형님이 금리는 당분간 제로금리로 유지하겠다 당연한 얘기였어요 사실 계속해서 FMC 회의록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내 비둘기파의 대장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여러 가지 소수파의 의견들이 돌출되는 것도 대체로 요즘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상원은행위원회 사실 상원의 의원들 앞에서 사실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로금리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제로금리와 더불어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위안을 줄 만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 우리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이게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목표에 도달하면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고 더 상당히 진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추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완전 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서 더 많이 다가갈 때까지 부양의 페달을 계속 밟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 정도면 연준 의장의 어떤 시장에 관련된 금리와 금융시장에 관련된 그리고 미국 경제에 관련된 업법 중에는 상당히 강한 업법이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초대형 재정 부양망과 백신 접종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기후입니다 기후 할 필요 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게 뉴욕 중시의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파울 의장은 미국 경제 견조한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를 줄 수는 있는데 통상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미래 성장을 반영하는 거고 단기 금리의 상승은 지금 현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채권이 비교적 더 많이 올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롬 파울 의장은 야 이거 봐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비용의 증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상승세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르는 국채 수익률의 이면이 뭐냐 페이지 2 세컨드 페이지 이면 화를 냈어요 이면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금리 상승을 어떤 불안한 요인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더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목조목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여기다가 물론 진통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될 조바인 대통령이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부양으로 경기의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 당연히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에서 지적을 했겠죠 이것도 역시 과장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최근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목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예전처럼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 2009년도 이해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 살아나는 것을 반영해서 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물가가 올라서 고민이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강력한 상관관계가 목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참 잘 빠져나갔어요 거품이 꺼지기 전에는 누구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꺼져봐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얘기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본인이 한 거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데 1조 했을 수도 있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관련된 거 미국 경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바대로 얘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 상승 때문에 나스닥이 어젯밤에도 사실 이 회견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이게 알려지면서 싹 회복을 해서 나스닥이 소폭 마이너스를 치긴 했습니다마는 장중 저점에 비하면 훨씬 더 회복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론 파월 의장이 스탠스가 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제론 파월 의장의 어첕을 보면 훨씬 더 완화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 악마가 상당히 정치적이구나 파월이? 응 정확히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2022년 2월 정확히 1년 남은 거예요 정확히 1년 남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들 아, 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각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댁으로 가시고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사실 그때도 약간 서프라이즈한 지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도 아닌 데다가 저 사람이 또 유태인도 아니고 교수 출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의 인선을 보면서 와, 서프라이즈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세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하면서 내년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재임이 될까 이런 게 관심거리죠 원래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잔해델론도 사실은 크게 대거가 있었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당분간 또 아마도 연준 의장의 인선에 관련된 얘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겁니다 바뀌냐 유임이냐 그런데 키맨은 제가 볼 때 잔해델론이에요 왜?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부 장관인데 재무부 장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잔해, 재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재무부 장관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법을 보면 잔해델론이 야, 지금 그때 국회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문회 때? 지금 우리가 부채 걱정할 때입니까? 경기 살려야죠 그 코드가 바이든, 잔해델론, 재롬 파헌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불협화가 생기면 시장은 불안하게 생각할 텐데 대통령 재무부 장관 그리고 연준 의장의 일관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폴리시믹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견조하게 같이 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안도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어제 뉴욕중시가 막 올구르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많이 빠지다가 특히 나스닥이 폭락세를 보이다가 조금 회복한 건 급속도로 회복이 됐죠 장중 저점에 비하면 그런데 나스닥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기술주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성장주의 훼손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성장주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거죠 파월의 제로금리, 제로파월 첫 뉴스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거의 종가 기준으로도 한 10%는 빠졌죠? 아니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2% 그럼 왜 이렇게 안 빠졌어요? 이런 것도 다 회복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12%까지 본 것 같은데 장중에는 얼마나 빠졌죠? 장중에는 12% 가까이 빠졌죠 그렇죠 13%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60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2% 때 이런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제롬파월 의장의 발언도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 변동성의 요인은 모델 S에 관련된 부분도 어제 포함이 돼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변동성 하루에 이틀에 24% 폭락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비트코인의 어떤 등락이 테슬라의 어떤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성장주의 대표 아닙니까? 성장주의 대표인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불리한 아마 성장주의 대장주인데 금리가 오르면 그 대장주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인데다가 거기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가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빠지면 그만큼 더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것도 겹쳤고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루시드라는 전기차 업체가 곧 상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스펙하고 합병을 공식화하고 상장을 하고 있는데 꽤 높은 몸값이 나오고 또 어제 현대차에 아이오닉이 출시가 되고 BMW도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전기차 생태계의 어떤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도업체인 테슬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갈릴 수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전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투자한 의사결정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가 좀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걸로 이제 수소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는 모양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중에요 100% 자회는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서비스는 뭐냐면 현대중공업에서 배 만들어서 팔면 AS 요청이 들어오면 또 돈 받고 AS도 해주고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560억 정도 난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지분의 38%를 KKR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거든요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는 세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죠 오비맥주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저 여의도에 보면 새로 지은 큰 건물 있잖아요 더현대 들어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투자하려고 하고 KKR? KKR은 사모펀드 회사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에 38% 지분을 6,460억을 주고 팔아서 실탄을 확보하고 이 안에 보유홍금이 한 1,500억 있는데 그건 팔기 전에 1,500억을 현대중공업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합산하면 한 8,000억 정도 실탄을 만들었는데 이 실탄을 가지고 뭘 할 거냐로 보니까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이런 신재생산업 또 로봇 AI 이런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체질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지주 소속일 거 아닙니까 어제 7.29%나 올랐네요 어제 장인바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지분 매각이 호재로 반영이 되고 또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주가가 큰 폭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7%이면 이렇게 오르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소식까지 오늘 뉴스3에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겨우증권의 박병창 부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